안녕하세요 스야 테스님 쌈창님 레아님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습격을 해볼건데 가장 재밌는 습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타로 아니 이거 어떻게 한거야 플레이스 하트 F F F 죄송합니다 테스님 사트님의 트롤이 시작됐다?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스마트하게 빨리 끝났고요 테스님 고인물 플레이 테스님 비질란테로 뒤에서 저 밀을 수 있나요? 부스터로 부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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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샷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고인물 플레이 F 누르면 벨러빈 자동으로 나아진대요 F를 클릭 가자 자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방향 발사 나이스 샷 테스님 부스터 그렇지 자 어쩐구나 클리어 어 뭐야 어? 아니 초대 세천의 저희가 다 모였다고요? 흩어지지 않고? 아니 원래 미션 한 번 끝나면은 전부 다 해체되는데 아 이번 업데이트 패치라고요? 임무 끝나면 초 새로워지는 거? 오 아니 이런 갓 패치를 안하니만 역시 락사는 갓이에요 출시가 된 지 10년이 넘은 게임인데 무료 DLC가 매년 나오고 이런 사후 관리까지 세팅의 헬기는 착륙하지 않거든요? 그렇다는 것은 지금 뛰어내려라는 것 자 오 살았어요? 쌈창님? 쌈창님은 저의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다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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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될 때가 아닌데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만 나이스 샷 그렇지 근데 이걸 또 안 죽었어요 자주 떨어지다 보면은 안 아픈 포인트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다음은 타로 버스 이것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출발 일단 2차를 타고 가볼게요 죄수 호송 버스를 훔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동료를 구해볼게요 나의 동료가 될 사람 자 당첨 시민 획득 완료 자 갑시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다가 시민을 태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깔끔하게 포기할게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깔끔하게 포기할게 잠깐만 가만있어봐 일어나 일어나 잠깐 일어나 일어나 잠깐 허리에 힘 잠깐 허리에 힘 아 너무 자인하다 근데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인해서 안될 것 같아요 빨리 가야돼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도착 나이스 샷 그리고 뛰어내려 잠깐만 잠깐 아니 이거 뒤집어야지 꺽 잠깐 제가 이 차를 타고서 별을 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이 부금이 들으면 참을 수 없는데 이건 참을 수 없지 가자 아니 이게 오 아니 이게 기차가 갑자기 그 타이밍이 나와버리네 미션 컴프리트 나이스 샷 저희 집까지 거리가 좀 멀거든요 어벤저를 타고서 날아갈게요 어벤저가 빠르거든요 자 같이 가실 분들은 저의 차에 타주세요 샥스님 쌈장님 쌈장님 왜 날아왔어 이것이 바로 갓겜 락스타 뛰어내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단순한 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집에 도착했고 가자 다시 와 내리세요 자 여러분들 내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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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착지였어요 준작 작업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경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찰이야 자 경찰 화물선 자 돌아서 바로 오른쪽 돌아서 바로 여기 일정표 획득 완료 잠깐 음료 한 잔 자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음료 한 잔 먹고 갈게요 과연 뭘 먹는 거야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벙을 냈거든요 저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들 에프 에프 어 목적지로 크루즈 전달을 두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저는 버리고 가세요 아니 이거 정말 곤란하구만 오 미션 컴플리트 이 시민은 뭐하는 거야 얘네 자 갑시다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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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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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야 갑자기 너 어떻게 왜이래 왜이래 잠깐만 아니 미션 컴플리트 뿜 뿜 뿜